안녕하세요 카톡에서 채팅창을 고정시키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팅창을 상단에 고정시켜서 중요한 채팅창이나 현안이 걸려있는 그런 분과 채팅창을 제일 위에 고정시켜 놓으면 찾기가 편하겠죠. 저는 채팅창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제일 많은데 이걸 제일 위에 이렇게 다섯 개를 딱 고정시키면은 다섯 개까지 고정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다섯 개까지 고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현재 제가 여기 고정을 이 핀 보이죠? 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려 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지금 안에 뚫어 보세요. 아래쪽에 동영상이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채팅창이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채팅창이 채팅에 글이 올라오더라도 위에 딱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해 놓으면 필요합니다. 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서 밑을 내려가세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채팅창을 고정시켜 보겠어요. 고정시키려면 이것을 길게 누릅니다. 이렇게 길게 누르면은 여하튼 창이 떠요. 여기서 채팅방 상단 고정이라고 있죠? 이걸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채팅방이 이것이 고정이 됩니다. 그걸 터치해 볼게요. 제가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일 위에 여기에 아까 그것이 여기에 고정이 되었죠? 그리고 핀이 꽂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제가 여기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자주 나와의 창입니다. 이게 나라고 써놨죠? 이게 나라고 써놨죠? 자기 자신과의 창이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 저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편리하게. 여기도 핀이 꽂혀 있습니다. 핀을 채팅방을 해제시켜 보겠어요. 해제시키려면은 길게 누릅니다. 이걸 길게 누릅니다. 상단 고정을 할 때나 고정을 해제할 때나 다 길게 누르면 돼요. 길게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미 채팅방이 상단에 고정된 것이없으로 채팅방 상단 고정 해제 라고 뜹니다. 이렇게 해제해라고 뜹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위에 있는 제 자신과의 채팅창이 사라져버립니다. 저 아래로. 다시 길게 눌러보겠습니다. 고정 해제 터치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라져버렸죠? 여기 있던 게 사라졌죠? 이와 같이 해제도 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그 하려면은 이거 제 자신을 이렇게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되잖아요. 이거 찾으려면 나도 저도 찾기 힘들어야죠. 이것을 찾으려면 힘드네요.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제일 밑에 있습니다. 여기 좀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이것을 저 위에 고정시키면은 편하겠죠 제가.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창을 제일 위에 고정시키면 좋아요. 이걸 길게 누르면 이걸 길게 누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새로운 창이 떠요. 여기서 채팅방 상단 고정 요걸 터치한다고 했죠. 터치하면은 여기선 사라지고 저 위에 생깁니다. 이거 보세요. 제일 위에 생겼죠.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핀이 있고 여기 핀이 있고 여기 핀이 있고 여기 핀이 있고 여기도 핀이 있네요. 그래서 다섯 개 다섯 개까지 핀을 꽂을 수 있습니다. 여섯 개 째은 안 돼요. 만약에 이걸 길게 눌러서 상단 고정을 시키면은 상단 고정이 안 된다고요. 상단 고정이 안 돼요. 다섯 개까지 이렇게 카톡에서 채팅방을 상단에 고정시켜서 사용하면 편합니다. 특별히 가족 채팅방이라든가 자기 자신과의 창이라든가 혹은 아주 친한 친구라든가 중요한 현안이 걸리는 사람과의 채팅창 이런 것을 위해 채팅방을 고정시키면 편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잘 모르는 분은 이상입니다. 작년에 고정시키면 편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